나 이영준이에요 결혼해주자 나한테 미안하다가 그래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실 말씀이 미안해 혼자 있게 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래 오늘은 또 혼자 있기가 싫고 정말로 내가 필요한 거일지도 김성아리는 어둠 속에선 감각이 더 크게 타건가 민영이야 부회장님 새 비서 구하셔야겠어요 저 이제 그만두려고요 이제는 손을 지켜주세요 김미성아 신은 저 다시는 흔들지 말라 그랬지 나 김미성은 들고 싶어 아무튼 죽어도 안 돼 저거리만 들고 있을게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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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웅 김성 너무 예쁘지 않아요? 그래 예뻐요 부회장님이 저를 사랑해서 보내주려고 하셨듯이 저는 부회장님을 사랑하니까 곁에 남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너무 사랑해버려 내가 너를 예전처럼 저 지켜줄거죠? 그럼 내가 지켜줄거야 이제 내 사랑을 왜 이렇게 나한테 저의 리더 덕분에 그리워 제가 지켜줄게 그리워 그리워 아멘